왜 맨날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?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, 너무 좋아해서. 너무 좋아한데도 내 맘 알면서도 그거 안 채워주니까. 너라는 인간은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밀어내니까 그거 못 견뎌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. 그래, 그러니까 확실히 끝내자 우리. 이번엔 진짜 끝난 거다. 여기서 다 정리되는 거야, 어? 그래, 여기서 우리 끝이야. 윤석현, 이 짝대기 잘 봐. 넌 이 동그라미 안에서 맨날 나를 밀어냈어. 나는 네가 날 밀어낼 때마다 싸워도 보고, 매달려도 보고, 기다려도 봤어.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.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. 진짜 끝이야. 넌 좋겠다. 이 동그라미 안에 혼자 남아서. 넌 이 동그라미와 함께 영원히 혼자야.